올 때까지는 저기서 있는 걸 친구들하고 제와라 제와라 친구들하고 노는 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쪽 눈 없더니 친구들 멍멍하는 소리도 듣고 너 너무 좋겠다 집보다 더 좋겠다 집은 그냥 혼자인데 링거도 다 뺐어요 세상에 저기서 친구들 어떻게 하나 계속 구경하고 있네 좋았겠다 저기 온돌바닥이어서 널브러져 있는 저기 온돌방인데 딱 다리도 중간에 딱 케이지 해가지고 아유 착해 아유 잘 먹네 손년부자린거 맞아서 왜 어땠어 얼굴이 꼬질꼬질해요 태어나는 애는 태연 전날에 이제 1층으로 올라와서 놀이방에 들어가는구나 재활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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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산에 몸 넥카라도 다 떼고 아니야 넥카를 하고 있었나 그건 모르겠네 예 아유 저도 막 roz aprend